1. 섬비국이 걸스걸 위에 그런 문단 프리깃게 전해져 온 유교사상 예쁜들이 얽혔는 예쁜 자식의 참 뜻은 본인의 요리를 갈고 닦는 사람인 것은 알고는 했는지 보모가 내다 봤지 시간들은 우리를 위해 내다 버린 청춘이었던 거지 이제 계실까 봐야지 엄마도 내 부정적임이 지워줄게 내가 모두 위브로는 쉽게 들려 도와 대봉자님 가라사대 부모 걱정은 없게 하래 알면서 못하는 난 더 멍청한 나도 미안해 엄마 혼자 고생 참 많이 했지 나도 엄마 사랑거리 만들고 싶어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엄마는 제 말 좀 쉬어줬으면 해 꼭 하나에 담기엔 넘치던 은혜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직 엄마가 받아갈 것들은 이제부터 내가 싹 할 테이지만은 스테이지 거쳐가면 모든 걸 줄게 그랬더니 플리시의 길 어디 가지 말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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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